저희 메디어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과 같이 공동으로 무통마치기를 연구개발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현재 개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양산단계에 와 있습니다. 저희 제품 아이잭은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키덕터 원장님 그리고 저희 회사의 엔지니어분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한 제품인데 첫 번째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그립감을 기존의 수동주사기와 똑같이 구현을 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무통마치 알고리즘이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통증 없이 마취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 국소마치기 아이잭과 국부마치기 아이잭 프로는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. 양산단계는 올 7월달에서 8월달 3쿼터에 출시를 해서 국내에 시판할 예정이고 해외는 내년 하반기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일본과 중국에는 31억 정도의 구매확약과 MOU를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